안녕하세요 돼지저음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음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사고가 나는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살아남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오? 아아 운전석이 아닌데요? 핸들 옆에 있는데 핸들 옆으로 옮겨가야지 일어나 아니 뒷자리 말고요 오? 큰일 났다 운전한 사람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나무가 쏟아진다 어떡하지? 운전해 운전하라고 앞좌석으로 가 디디디따 나 살려주세요 조종됐나 조종됐나 사졌어 자동차 움직여 으어어어 아 바퀴가 빠졌어요 아 아 내다리 내다리 내다라 다리가 없어졌다 아 볼떡? 볼떡? 다리가 없어졌다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자 자동차야 자동차야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거를 타고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려도 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개코다 아 진지게 온천석에 앉아서 조정했어야 되는 건데 조정해 그렇지 히힛 빰빰 어 유리창이 떨어지기 시작 시작할 때부터 이것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가? 압니다 으아아아 통나무가 쓰러졌어 조종이야 이제 조종이야 아직도 안됐네 오 된다 된다 이제부터 된다 조심해 조심해 아 뭐가 껴어 아 유리 이거 아 이거 뭐야 유리 두리 안가냐 아 안돼 안돼 거기로 가지마 아아 살려주세요 비도살려 뭐야 아아 나무가 쏟아지고 쏟아지는 나무를 피해가지고 됐어 됐어 이제 움직이죠 옆으로 옆으로 아 진짜 아 도로 어 근데 여기 어떻게 지나가요 도로가 없잖아 도로가 없는데요 오 밟고 가면 되나 뭐야 이게 아 지나갑니다 예에에에에에 아 뭐야 다리도 다시 만들 수 있잖아 만들고 왔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조장이 됐어요 이제 앰뷸런스 사고가 난 대로 이제 삐뽀삐뽀 차를 몰고 가는거죠 minha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늦었다 아 쩜했었는데 앞으로 날라가 버렸어요 발사 됐어 트유 blindly 여기서 가다가 슬금수 지금 아've 차차차차차차 ANY 흑얼얼얼얼 살려주세요 아...아 살았다 오 살았어요 별거 아니네 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히이이이이이 proch 회전문 열어 됐다 뭐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에 으아아아 케찹 케찹이 쏟아져 나오는 케찹함정이었어 무시무시하구만 고쳐 고쳐 이거 고쳐주세요 아닌가 부서졌으니까 이제 밟고 지나가면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감정 활루 타 샥 샥 샥 샥 엘리베이터 아 뭔데 아니 왜 숨겨놨던 나의 케찹들이 왜 튀어나오는건데 뭐야 얼마짜리 케찹인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귀집어인 케찹인줄 아냐구요 지나가서 아 뭐지 왜 맞는거지 이 타면은 뭐 샥샥 샥샥 샥샥샥 샥샥 샥샥 샥 띵동 안녕하세요 올라가주세요 아닌가보다 아 그냥 엘리베이터 고장난건가봐 뭐야 어디로 가야돼 그럼 뭐지 아 여기로 지나가는건가 좀 쉬었다가자 아니야 그냥 가자 아 여기네 으아아아 살려줘 아아아아 함정이야 이거 꺼 레버 올려 그냥 가자 마네킹이에요 사실 띠익 띠익 살아있어 여기 생명수치가 표시되고있어 우어어어어어어어어 저러려고 내 케첩 갖고 갖고만 케첩 잔뜩무치려고 지금 슉슉 헤으 아 여긴 어디지? 포옹 어머냐아앜 하하하하하 아니 뭔데! 함정이야! 아 진짜 길을 지나서 왜 방향이 뚫어졌지 아아아아 이거 밟으면 안될거 같애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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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었어 요거 아 여기 폭탄이 있었네 폭탄 숨겨져 있었네 내 생각에 가스가 새는 것 같아 아 가스가 샜구나 아 여기 화살표 여기 있다 여기로 가라는 거야? 아 나왔다 나왔다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사람 살려 밑으로 뛰어내리세요 아 아 아 아 저게 부서졌네 아이고 아니 나 이거 고치려고 여기 앉은 건데 아 저거 좋아요 아 내 팔 내 팔을 밀어서 한쪽 팔도 떼주세요 아 팔이 없어졌어요 하하하하하하 아아 팔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좀 쉬라고? 아하하하하 내 팔 여기는 폭발 폭발합니다 어떻게 폭발해요? 이거 가스 캔인 것 같은데 뭐지? 아아 똥살래요 아 병기 부쳐버렸다 파괴양 피그 앉기만 하면 아 아 세면들도 부셔버렸다 아 아 어떡하지? 아 여기서 나한테 물어내라고 할텐데 큰일이야 큰일이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요 아 전등도 부서졌고 이미 누가 다 부숴버린 것 같은데 내가 부신 게 아니라 아 아니 의자도 의자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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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서지네 다 부서죠 부셔버려 그냥 하하하하 파괴양이다 부사다다다다다다 어 바깥ылmu 도망가자 내가 안 부셨음 나는 모르는 일임 나는 알 수 없는 일임 가자 도망가자 보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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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보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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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버 сол아버ع 아 저리로 가는 건가? 그냥? 여기서 여기로 가는건가 여기 버거킹으로 가는거였나봐 안녕하세요 버거킹 저기 자동차에 앉으면은 아 엔진이 튀어나오는건데 너무 빨리 튀어나왔잖아 이미 먼저 튀어나 버렸는데요 이 자동차 일자동차에 앉으라는거였나 어 자동차에 앉으세요 원한다면요 똑같잖아 카트가 있나 롤러코스터 타보고싶다 입구 자동차가 없어요 아 롤러코스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야 토샤 그러면은 아 이럴수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해봤구요 어 데스티네이션 엄청난 사고에서 사고가 날 운명에서 도망쳐 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플레이해주신 더 재밌을거같습니다 안녕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고맙습니다.